독립운동가의 역사서술의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방금까지는 기자조선문제 독립운동가들이 기자조선논리를 극복했다 왜 극복했나 말씀을 지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의 역사서술 속에서 한사군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역사를 연구해서 한사군은 한반도에 없었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위만조선의 중심지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기자조선은 한반도에 없었고 위만조선의 중심지도 한반도 평양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다. 위만조선이 한반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느냐. 위만조선도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것을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통해서 4대 상원과 식민사관을 동시에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은 한사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용은 기자가 도웁했던 것은 상세히 알 수 있지만 한사군의 지역을 고찰한 이후에야 그로서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한 적 사군의 지역은 모두 요동에 있음을 알고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교환, 신단실기, 신단민사 이런 역사책을 저설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분은 한의 낭낭군은 요동에 있었다. 지금의 평양에는 한사군이 없었다. 한사군은 요동에 있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학자들이 이 한사군에 대해서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한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그 공통된 것은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채호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면 신채호 선생님이 1908년에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첫 작품입니다. 한국 근대 역사학이라는 것은 신채호의 이 독사신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독사신론으로부터 한국 근대 역사학이 시작된 책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책이죠, 이 책은. 그런데 이 독사신론에서 신채호조차도 조금의 오류를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채호도 1908년 독사신론을 썼을 때는 이 한사군 중에 낭낭이 평양에 있다고 썼었어요. 그 유명한, 그 저명한 학자인 신채호가 1908년 독사신론을 썼을 때는 한사군 중에 낭낭이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서술했었어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이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요. 1910년 만주로 망명을 하게 돼서 바로 압력강 중료일 때 환인이라는 지역 있죠. 환인이라는 지역 가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특히 그 환인에는 동창학교라는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는 대중교회의 윤세복이라는 분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식도 1910년 무렵에 그쪽에 가서 박은식도 그곳에서 바로 그 지역에서 열매권의 책을 쓰겠습니다. 대동구에서 일지문 덕진, 연계소문전하는 책들의 열권 정도의 책을 한 1, 2년 어간에 쓰게 되거든요. 신채호도 만주로 망명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역사가 역사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셨어요. 어떤 책을 보셨어요, 거기서. 뭘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한사군 이것은 한반도에 없었다. 그리고 1921년에 이 조선상구사라는 것을 썼을 때는 현토군, 낭랑군은 저 요동군이라는 땅에 교치됐다.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놨을 뿐이고 진본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진본과 임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 못하고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거다.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서술하게 됩니다. 한사군을 철저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 한사군을 철저히 극복하게 되는 거죠.